5가지의 에센셜 오일을 배합한 오일로 아기를 맞이해봐요. 암호마자연주의 우먼즈 오일 샤워 직후 몸의 물기를 가볍게 닦아내고 수분이 남아있을 때 5분에서 10분간 마사지 해주세요. 대보다 중요한 꼬리뼈 주변 마사지 꼬리뼈 주위를 가볍게 문지르며 오일을 천천히 바릅니다. 양손에 집게손가락, 중지, 약지를 사용해 아래에서 위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꼬리뼈를 의식하고 손을 모아 덮어줍니다. 배도 같은 방법으로 덮어주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상반신 마사지 방법 배꼽에서 손가락 4개 정도의 밑에 있는 부분을 자궁을 따뜻하게 데우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가장 잘록한 허리 부분의 척추에서 손가락 2개 정도 떨어진 곳이 신유입니다. 이 혈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혼자 마사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도움을 받아 마사지합니다. 발 마사지 방법 펼친 손바닥을 종아리에 밀착시키고 발목에서 무릎까지 원을 그리듯이 문지르며 종아리 전체를 마사지합니다. 발바닥과 발끝을 엄지손가락의 면을 이용하여 강하게 마사지합니다. 발가락을 자극함으로써 몸 전체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의 따뜻한 몸을 위한 스킨케어 마사지 오일 암호마자 연주의 우먼즈 오일 암호마자 연주의 우먼즈 오일 암호자 연주 예업 암호자연